석기록 보세요 석기록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없어요 의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슬며시 이소유로 회부하고 누가 보아도 이것은 위원장 스스로의 독단이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민주당 위원장들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거기는 권한이 있습니까 최강우 의원 그만합시다 최 의원 최 의원 이제 좀 자중합시다 내가 왜 지금 님자를 안 붙이냐면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계속 위원장이라고 돼 있어요 최강우 의원한테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이 그런 말 자기 있나요 법사위가 보면 특정 몇몇 의원들이 항상 분란을 일으켜요 최강우 의원 본인을 뒤돌아보세요 본인을 뒤돌아봐요 본인을 뒤돌아봐요 본인도 없어지고 예 예 자 그렇게 최강우 의원 그렇게 웃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웃고 맙시다 자 최강우 의원 웃고 넘어간대 예 최강우 의원 웃고 넘어간대요 예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손가락질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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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또 지금 손가락질 김남국 의원 지금 또 또 지금 제대로 된 지리 형태인지 전주 의원님 예 발언하십시오 예 예 국민의힘 전주의원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좀 발언하는 동안에 예